오늘 마켓 비하인드 시간에는 잘 뵙기 힘든 분을 모셨습니다. KCGI 자산운용의 목대균 CIO 운용 총괄 대표를 저희가 모시고 마침 또 최근에 목 대표님이 미국 가셔서 우리가 흔히 계속해서 말씀 나누는 빅테크 회사들 몇 군데 방문하셨다는 그런 것도 있으셔서요. 여러 가지로 좀 여쭤볼 게 많은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인사를 좀 드려야 되겠네요.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KCGI 자산운용의 목대균입니다. 예전에 사실은 미래세 자산운용 계셨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도 사실 워낙 대형 펀드 많이 운용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전 시절이긴 한데 혹시 기억나시는 에피소드라든가 나 이런 거 했었는데 괜찮았어. 또는 그런 거 짧게 한 말씀만 여쭤보면 좋겠네요. 미래세 자산운용이 상당히 훌륭한 펀드들을 많이 내놨었는데요. 그중에 글로벌 그레이 컨슈머 펀드, 글로벌 그로스, G2 이노베이터. 그리고 제가 중간에 운용을 하기 시작했지만 인사이트 펀드가 있습니다. 인사이트 펀드는 제가 운용을 시작했던 2011년 이후에 2014년에 원금을 회복했었고요. 중국 투자 대과했다가 손실 한동안 굉장히 컸었던 그 펀드 말씀하시는 거구나. 2007년에 설정이 됐을 때는 제가 운용을 하지는 않았었고요. 그 이후에. 2011년부터 미국 중심의 포트폴리오로 운용을 했었고 운이 좋게도 2014년에 원금을 회복할 수 있어서 투자하신 분들한테 죄송스럽지만 위안이 됐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도 원금 회복했으니까 손실 났을 때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타들어갔겠습니까. 그거를 사실은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목 대표님이 어떻게 보면 수습을 하셔서 고객분들한테 참 큰 일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미래에서 자산 운용이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옛날 얘기는 좋고 좋고 좋고. 사실은 아마 저도 이 부분이 되게 궁금했고 대표님 직접 또 다녀오셨으니까 이게 밑에 부하직원분들을 갔다 오셔서 보고받는 거랑 또 다르지 않습니까. 직접 오셨기 때문에. 이번에 갔다 오신 데가 어느 어느 회사들입니까. 저는 중국의 상이 올해 상반기이긴 하지만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했었고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AI 인프라 관련돼서 엔비디아, 인텔, 그리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페이스북, 세이저포스, 그다음에 배터리 관련된 회사 혹은 전기차 관련 회사로 이동했던 테슬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을 봤을 경우에는 중국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회사인 SMIC, 화웅을 갔다 왔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해서 센스 타임, 그리고 전기차 회사로는 니오 등을 방문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대표적인 인공지능, 배터리, 그리고 전기차 회사들을 갖다가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해서 잘 나가거나 앞으로 어쨌든 성장성이 가장 기대되는 그런 섹터들 쪽에 있는 회사들, 그 회사들을 다 다녀오셨다는 얘기가 좀 되는 거네요. 네, 한국하고도 상당히 밀접하게 갈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제일 먼저 갔다 오신 게 중국이니까 혹시 그때 가셨을 때 지금 중국 관련해서는 제일 큰 이슈가 경기 부양 관련된 부분들 아닙니까? 네. 혹시 뭐 그런 부분들이 5월이긴 한데 좀 이렇게 느껴지시거나 혹시 예상되시거나 그런 게 좀 있었습니까? 조짐이나 이런 게? 현지 투자자들을 만나서 좀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경기, 특히 부동산을 갔다가 어떻게 살리는 게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현지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좀 낙관적으로 외국의 투자자들한테 얘기하려다 보니까. 그렇죠. 부동산이 좀 회복될 것 같다, 그런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서 좀 만났던 회사들이 SMIC, 사실 SMIC는 우리나라에서도 좀 꽤 알려져 있는 그런 회사하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아마 중학개미분들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 SMIC 같은 경우 사실은 미국이 그렇게 견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꾸준히 기술 개발도 하고 새로운 어떤 업그레이드된 제품, 반도체 칩도 계속 내놓고 하고 있어서. 혹시 SMIC 방문하시고 난 다음에 얘네가 정말 우리 삼성전자나 SK이닉스나 우리 반도체 기업들한테 뭔가 좀 부담이 될 만한 그런 어떤 기업이 될 수 있을까. 혹시 그런 인상 같은 건 받으셨는지 싶어서. 객관적으로 봤을 경우에 SMIC는 투자자들 미팅에서 상당히 소목적이었습니다. 일단 만나준 것도 예외적이었던 상황인데요. 저희가 받았던 인상은 SMIC라는 게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계속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거는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면 자금력을 풍부한 자금력을 기반으로 계속 투자를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경쟁 기업한테는 분명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그때 조금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전기차 관심이 많으시니까 니오 얘기도 잠깐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 워낙에 표현이 그렇긴 합니다만 저가형 모델들도 많이 내놓고. 그다음에 역시 정부 보조금 받아서 전체적으로 일단 광물부터 그러니까 리튬이론 광물부터 그다음에 생산까지 소위 말하는 일관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고 해서. 글로벌 경쟁력이 사실은 압도적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해서요. 니오 같은 경우는 사실은 BYD처럼 앞에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니오는 좀 어떤 것인가요? 니오 일단 니오 샤오미 관련해서 전기차 회사들은 많이 봤었고요. 니오는 좀 특이했었던 게 배터리를 착탈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아주 자동식으로 되기 때문에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다는 느낌을 조금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그냥 화제성이 아니라 편리성 부분에서도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거 괜찮다라는 느낌이 드시던가요. 그런데 배터리를 교체하는 게 전부 다 자동화되어 있고 너무나 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니오의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니오나 샤오미 모두 자동차를 봤을 경우에는 대부분 소비자 편의를 너무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의 전기차 회사 또 한국의 전기차 회사 대비해서는 편의성, 소비자 편의성과 가격, 가격의 경쟁력이 너무나 월등하다고 느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전기차에서 간세를 높게 매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보시니까 차도 모양도 나쁘지 않고 성능도 괜찮은 데다가 심지어 가격이 그렇게 싸다는 게 이게 중국 전기차들의 경쟁력.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엔비디아, 세일즈포스, 테슬라 이런 데로 다녀오셨기 때문에 다 여쭤볼 수는 없고 제일 어쨌든 핫한 두 종목에 대한, 두 기업에 대한 얘기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엔비디아 만나고 오셨는데 조금 6월에 골드만삭스 AI 고점 론 리포터 나온 다음에 주춤했다. 지금 다시 그냥 활활 타오르고 있는 분위기인데 엔비디아는 그때 좀 어떠셨어요? 엔비디아는 워낙 지금 그 당시에도 빅스케일러들의 향후의 투자에 대해서 좀 낙한 적이 있었고요. 블랙웰이라고 얘기하는 테크놀로지 리더십에 대해서는 주도권을 잡고 가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의 균형을 갖다가 상당히 잘 맞추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그 느낌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사실은 사실은 젠순왕 CEO야 자기 기업에 대해서 물론 블랙웰 얘기를 하고 사실 한도가 계속 블랙웰에 대해서 수요가 폭발해서 얘기했음에도 말고 시장에서는 조금 외면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또 그걸 시장에서 믿어주고 그러면서 주가도 많이 올랐고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반드시 AI 관련된 주도를 굉장히 좋았는데 그럼 이번에 가서 엔비디아도 방문하시고 AI 관련된 회사 한번 보니까 페이스북도 다녀오셨고 등등등 그러니까 단순히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쪽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도 다 다녀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AI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다 어떻게 보면 보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가서 이번에 미국의 AI 산업과 관련돼서 미국의 어떤 그런 모습들, 기업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대표님은 어떤 생각들이 드시던가요? 짧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AI 관련돼서는 단연코 미국이 기술적 리더십을 유지하고 있다는 느낌을 들었습니다. 지금 AI 인프라 투자가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빅테크들이 그런 부분을 주도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아주 테크놀로지, 기술적 리더십은 미국이 분명히 가져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숫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매출 증가 그리고 현금 흐름, 그다음에 향후에는 확장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인프라 투자 이후에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골드만삭스가 의문을 제기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페이스북, 광고 부분에서 페이스북이 잘 활용하고 있고. AI 기준으로.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ERP 같은 쪽에서 세일지포스 같은 것들이 잘 활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분양에서 인공지능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게 어떻게 현금 흐름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는 점차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AI 고점론의 핵심이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니까 계속해서 투자가 가능할 것이냐.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그런 높은 영업이익률이 유지가 될 것이냐. 또 하나가 엣지단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온 디바이스 AI가 이게 언제쯤 본격화돼서 진짜 수익을 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일 텐데. 마침 이번에 세일지포스, 페이스북 다 두루 보셨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그때 A의 고점론이 나올 때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지금 주가 상황과 별개로 대표님께서 직접 그때 만나고 느끼셨던 게. 그런 시장의 우려 사항들은 큰 문제는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시던가요. 계속 아마 기대도 있고요. 불안함도 계속적으로 교차를 할 것 같습니다. 전혀 애플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기대감이 약화되니까 주가가 또 부진한 거 전혀 그랬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인공지능을 어떻게든 활용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다양한 부분, 전기차나 쉽게 얘기해서 향후에 차 라인업에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숫자가 좋게 나왔을 경우에 주가가 반응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투자자 입장에서, 미국 투자자 입장 그리고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숫자가 나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국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사실 여쭤보고 싶은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KCGI는 상품을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판매를 해야 되는 그런 운용사이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 직접 대표가 가서 보셨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쪽에 대한. 물론 지금도 ETF가 됐든 뭐였든 많이 운용사들이 투자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고객들도 투자를 하고 있고. 결국은 이번에 가셔서 어떤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이 생기셨을 텐데. 그게 결국은 CIO 즉 운용 총괄 대표로서 그게 결국 회사의 어떤 상품이나 이런 데 녹아 들어갈 거 아니에요. 다 말씀해 주시기는 어렵겠지만 딱 한 가지 정도만 내가 앞으로 운용 총괄 대표로서. 내가 이번에 가서 느꼈던 이런 것들을 좀 이런 식으로 좀 고객들한테 뭔가 상품으로서 제공하고 싶다. 혹시 그런 거가 뭐가 있을까요? 네, 저희는 미국의 선진국 쪽에서는 성장주를 조금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주도주를 좀 투자를 하려고 하고. 그렇지만 주도주를 투자하려다 보면 주가 변동폭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상세시켜줄 수 있느냐. 과거에는 미국의 방어주 쪽에서 조금 찾았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게 되면 한국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그런 가치주 방어주 개념의 기업들이 좀 존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미국 플러스 중국의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유지를 생각하고 어떤 상품을 내놓으려고 했다고 하면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 플러스 한국의 포지션을 갖다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성장주 더하기 한국의 가치주. 저희는 한국의 밸류주. 즉 ESG에 좀 특화된 그런 상품을 내놓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사실은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를 위시를 해서 외국인들 계속 국장에서 한국장에서 좀 수급적으로 좀 썩 좋은 모습을 나타나고 있지는 않고. 이를테면 미국도 잘 나가고 중국도 잘 나가고 대만도 잘 나가고 일본도 잘 나가는데 한국 중심은 소외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계속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성장주, 그다음에 한국의 가치주나 밸류주 이런 어떤 포트폴리오, 큰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큰 어떤 그런 방향성이 한국에 있는 투자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기에는 한국에 지금 투자해도 괜찮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왜 그 큰 방향성에서 한국의 가치나 밸류주들을 편입을 하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그 여쭤보십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타 글로벌 대비해서는 아무래도 저평가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주주 환원율이 낮고 낮은 주주 환원율 그리고 ROE가 낮기 때문에 물론 PBR이나 PR 관점에서 10배 초반 그리고 PBR 관점에서 1배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글로벌 관점, 외국인 투자자들을 봤을 경우에는 삼성이나 LG, 현대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밸류가 있는 회사고요. 밖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제가 만났던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자들은 참 한국 증시가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밸류업을 시킬 수 있느냐.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ROE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기업 가치를 중대할 수 있는 쪽으로 경영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밸류 프로그램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그게 가시화되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본도 거의 1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밸류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고 우리는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하면 저평가되어 있던 것이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평가 됐던 주식이 계속 저평가로 될 수도 있지만. 그렇죠. 개선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제일 걱정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이러다간 정말 완전히 밀려나는 게 아닌가. 사실은 제가 삼성전자는 한 회사를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긴 하지만. 사실 삼성전자도 이번에 실적을 보면 3분기는 물론 어닝 쇼크 비슷하게 나오긴 했지만 4분기나 내년 1분기 보면 다시 영업이 11조대로 올라가더라고요. 매출도 80조대로 올라가고. 그러면 보면 대부분 향후 실적 가이던스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데. 향후에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이런 어떤 가치에 대한 평가가 생각했던 것보다 과도하게 낮게 보여지는 게 낮게 평가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맞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조금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역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현재는 과도하게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최근에는 정부가 정책을 주도하다 보니까 급반당을 했었는데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3년 내내 사실 계속적으로 하락했던 시장입니다. 그래서 증시라는 거 혹시 그리고 기업 가치라는 거는 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어떤 국면에서는 또 평균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저력들을 갖다 놓고 봤을 경우에는 현재의 저평가가 좀 해소되는 국면에서는 평균으로 해결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보고자 합니다. 코스턴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주가는 정상으로 평균으로 돌아온다라는 그분의 말씀처럼 결국 우리도 지금 너무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건 분명하니 회복이 될 거다. 이런 건데 사실은 이렇게 향후 시장에 대해서 우리 시장도 좀 저평가 국면에서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물론 말씀하신 밸류업 정책 같은 것들이 이제 좀 더 개선되고 이런 것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약간 매크로 쪽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가 계속 오늘 보니까 4.2억 퍼센트까지 올라서 이런 불안감들이 뉴욕 시장도 오늘 전반적으로 동반 하락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제 결국은 미국의 경제 또 글로벌 경제가 내년에도 소위 말하는 침체국면으로 훅 간다라는, 빠진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정도 잠재워져야 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에 대한 그런 우려도 있는 거고 종합적으로. 매크로 쪽 관련돼서는 대표님이 어느 정도 비율을 지금 현재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은 골드만삭스나 다른 외국계 아이비들이 진단하듯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낮습니다. 20% 미만인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정돼 있는 가장 큰 불확실성 중, 리스크 중에 하나가 미국 대선의 결과인데요. 그렇죠. 트럼프 쪽으로 말씀하셨듯이 길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고관세 그리고 고물가에 따른 그리고 고금리 상황이 좀 가능하게 되고 달러 강세를 수반했을 경우에는 조금 매크로적으로는 안 좋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년 금리가 그걸 반영해서 3.7에서 4.1을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국채에 대한 쇼패팅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미국 같은 경우가 현재 기대치는 역사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상단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자생력이 상당히 뛰어난 시장이고 그리고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물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양호한 현금 흐름과 확장성 그리고 그에 기반해서 테크놀로지 리더십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프리미엄을 저도 모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좋게 보신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 측면에서 조정이 있을 경우에는 매수 후 보유를 하는 포지션이 맞는 것 같고요. 반대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급반등을 했지만 상당히 매크로적으로 불안한 요인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조금 더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크로 쪽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조금 과장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GDP 괜찮고요. 소비 괜찮고 현재까지는 고용은 괜찮습니다. 물론 미래일이라 현재 지금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상황에서의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용을 총괄하시는 대표께서 이런 매크로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판단을 가지고 앞으로 이게 상품에 녹여내지 않겠냐, 운용에 녹여내지 않겠냐 충분히 예상이 되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어쨌든 운용사 대표이시기 때문에 운용사에서 총괄을, 운용을 총괄하는 대표이시기 때문에 내년에 대표님께 생각하시는 이런 쪽으로 좀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시면 투자하시는데 좀 괜찮을 거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혹시 대표님 생각이 있으시면 한 말씀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좋은 개념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미국이 상당히 생각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는 또 8월까지 급락했던 모습도 보여주고 있지만 미국 증시는 그래도 현재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미국의 고평가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 수익률 관점에서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사가지고 수익률을 높이는 과정이 조금 필요하게 되고요. 미국 투자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 미국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다변화시키는 과정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피테크 중심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형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유지했다고 하면 이제는 트럼프 이후에 테크에서 다양한 산업 그리고 중수형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머징 같은 경우에도 인도 중심의 포트폴리오였다고 하면 실제로 중국이 부가 부상이 중국 증시가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도로 봤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과거에 집중화된 포트폴리오에서 벗어나서 좀 다양화된 포트폴리오를 조금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의 주도주가 테크였다고 하면 앞으로는 주도주가 변화될 가능성을 갖다가 좀 능력해 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올해보다는 확실히 투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투자하시기에 성악계미가 됐든 동악계미가 됐든 리스크도 조금 더 커지고 조금 더 보수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네요. 저는 보수화라는 표현보다는 다양한 쪽에 관심을 가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에는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시다가 갑자기 급반응을 했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만 보다 보니까 미국의 수익률이 좀 저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멀티플 상단에 와야 되기 때문에 기업 이익을 보셔야 되는데 기업 이익을 예측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관심을 가지시고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에는 다양성, 기존 섹터보다 조금 더 생각의 어떤 폭을 넓히시는 게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겠다.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